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방학이 길었고요 저도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를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새학기가 시작되니까 생활 리듬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꽃샘 추위와 함께 또 추위도 찾아오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 목사님들을 뵈니까 새롭게 바뀐 리듬으로 인해서 감기도 많이 걸리시고 콧물도 많이 걸리시고 두통도 있고요 소화불량, 장염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락방도 개강했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다 마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녁 다락방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있는데 우리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에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한 절 말씀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요 모든 환란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환란 가운데인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환란을 겪고 있을까요? 5절의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온노라 본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게도냐로 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있는 미신, 우상, 편만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바울은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마게도냐에 이르기 전에 바울과 그 일행은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도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은으로 아데미 신전의 형상을 만드는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걸 막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그들이 그것을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번상해서 직공들도 세우면서 점점점점 그 사업이 커져갈 무렵 바울이 나타나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선포하니까 그 사업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거죠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데미 신전을 우습게 본다 무시한다 막 그 위기에 놓이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지금 마게도냐에 도착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 곳곳마다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은 바울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겪어야 또 다른 유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5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육체가 편하지 못한 것 사방에서 환란을 당하는 것 밖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든 싸워보려고 애쓰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생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바울은 심히 근심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의 곳곳을 보면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낙심이 찾아오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낙심이 찾아와서 두려움 가운데 나를 함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야기하며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바울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그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가 나와 멀어지고 믿음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짧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방문 때문에 오히려 바울과 그 성도 간에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오해가 생겼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막 의문을 제기하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문이요 참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그 방문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면서 내가 언제 다시 올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일부러 지킨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기를 연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그 상황이 어수선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갔다가 그 상황이 더 악해질 것 같으니까 바울은 차마 그 고린도로 가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서 그 상황이 진전되기를 오해가 풀리기를 두려운 가운데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는 그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바울의 주특기인 뭘 씁니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편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또 한 편의 편지가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거든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쓴 편지 눈물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그 핵심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래서 별명이요 무슨 편지라고요? 눈물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 사이에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오해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함께 믿음 안에서 같이 성장하자고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의 편에 붙여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의 성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관계는 해결될까 고민하며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근심을 낮춰 근심하게 됩니다 그 기다리는 긴 기간 동안 근심하게 됩니다 7장 10절에서는 그 근심을 좀 독특하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심인데 어떤 근심입니까? 어떤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심도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의 특징은 뭐냐면 근심을 해도 후회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 근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한 목사님이요 이 근심을 좀 이렇게 불렀습니다 경건한 슬픔 본인 스스로 경건한 슬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 앞에 때로는 슬퍼할 필요가 있구나 무엇을 슬퍼합니까? 나의 약함을 좀 슬퍼하고 또 때로는 나의 악함을 슬퍼합니다 하나님 저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사랑없음을 발견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정말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몸부림의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결국 이 근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근심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반대는 세상의 근심 무엇을 이룹니까? 사망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근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2학년이 된 둘째 아들한테 어젯밤에 너는 근심이 뭐니? 물어봤습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더라고요 뭐가 근심이니? 물어봤더니 놀아야 되는데 놀 친구가 없는 게 근심이라고 합니다 형은 핸드폰이 있어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딱딱 만나서 노는데 본인은 핸드폰도 없고 마당에 나갔는데 친구도 없고 혼자 놀아야 되는 게 근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근심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새 가족을 신방을 하였습니다 믿음이 좋으셨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믿음 안에서 떠난 거죠 수십 년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하지 않다가 드디어 등록하게 된 거예요 먼저 막 환영했습니다 분당우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드디어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당우리에 있고 마음껏 누리시라고 막 축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남편분은 이제 퇴직할 때가 다 되었고 첫째 아들은 공부를 오래 하고 있고 아시겠죠? 오래 하고 있고 둘째 딸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수년째 취업을 시도하고 있고 상황을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 무엇 하나 정해진 것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죠 괜찮다고 지금까지 이리저리 왔다 갔다 또 여러 근심이 있으셨는데 이제 우리 분당우리교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자고 신앙생활 별거 없다고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 된다고 말씀 보면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음 주부터 성경통독하는데 같이 하시지 않겠냐고 온라인으로 카톡방에서 하시는 거 아시죠? 교구 목사와 성도가 함께 초대되어서 매일 읽어야 될 분량들이 올라오면 이제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분당우리 최초로 교구 목사와 한 카톡방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언제부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월에 되면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에게 건면을 했더니 뭐로 하셨을까요?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날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곧 카톡방이 만들어지면 초대해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얘기했죠 다락방은요?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한 달에 두 번만 참석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락방의 유익에 대해서 다락방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쭉 설명을 드리고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근심해 보시라고 또 건면해 드렸습니다 고민해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들어간 것이죠 결국 이 근심이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의 감정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고리두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낙심이 몰려옵니다 나의 사도권을 오해하면 어떡하지 복음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근심합니다 이 근심은 세상 근심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정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사랑하며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결국 이 근심은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게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더 누리게 했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환희에 차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7장은요 바울이 그토록 기다렸다가 편지를 받고 드디어 뒤도편에서 고린도께 성도들이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7장 4절 우리가 읽고 또 읽을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이제 오해가 다 풀리고요 내가 더 이상 사도직에 대해서 변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담대히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랑한다 사랑한 나의 영적인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이 정말로 자랑스럽다 이제 서슴없이 말하는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구나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가득 이 기쁨 충만이 내 삶 속에서 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우리 다락방에도 이 위로 가득과 기쁨 충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저의 마음 속에 또 우리 마음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 비결을 좀 배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할까 좀 두 가지 짧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말하지 않는다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원래 이 주제를요 사랑으로 말한다라고 좀 정해봤다가 너무 이렇게 식상한 거예요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며 실수하라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녀들에게 막 감정들을 다 쏟아놓고 뭐라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서 또 뭐라고 말 붙입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이 말하지 너 잘되라고 내가 이 말하지 그러면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후회하자 아 사랑이 아니구나 사랑 없이 내가 말했구나 그리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정말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하고 침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어른으로 선배로 동력자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분명히 이때가 있었던 거죠 그때를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할 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말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오해하지마 정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바울도 그 고민을 하며 그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안에는 사랑이 담긴 그 비결 그 의미가 있는데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어떻게 품고 있는지 좀 느껴지시죠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어 그리고 뒤에 있는 표현이 더 과감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표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거보다 좀 센 표현 같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바울에게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품고 우리 정말 같이 죽고 같이 살아보자 함께 죽는다 어떻게 죽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 함께 죽자 함께 살자는요 보금 안에서 우리 좀 함께 살자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자 이전에 모든 것들 다 청산하고 정말 보금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살자 이렇게 바울은 호소를 합니다 이 마음이 전달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당당한 것입니다 2절에 한번 표현을 보실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제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다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엄노라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하게 너희를 대했다 정말 마음 다해 너희를 사랑했다 이제 소통하는 관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구나 너무 행복하다 정말 그 사랑으로 말할 때에 그의 마음이 통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성도님 안에 갈등을 해결해야 될 부분들 또 성도님의 신앙적인 어떤 어려움과 때로는 문제를 가르쳐 드리고 지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교육자로서 참 많이 힘듭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 저 혼자도 그 성도와의 관계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단임 목사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단임 목사님은 늘 말씀하시죠 사랑으로 말하라고 정말 그 성도 생각하면서 말하라고 정말 그 성도님 위하하면서 말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정말 그 영혼 품으면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 사랑으로 말해야 되는구나 기억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정말 우리 사랑으로 말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 바울과 고린도에게 성도가 디도가 전해주는 편지를 통해서 마음이 통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안에는 위로와 또 기쁨이 충만한 두 번째 비결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 비결은 자신을 돌아보며 회계로 답하다 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말했더니 이제 성도가 자신을 돌아보며 회계로 답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킴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오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느껴지십니까? 성도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심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단어를 보니까요 애통함도 있습니다 무슨 애통함일까요? 바울과 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을 때 서로 의심하며 좀 갈등을 빚었을 때 그 사건들을 돌이켜보며 하 내가 잘못했구나 늦은 후회를 하며 돌이키는 이 애통함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바울을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환란이 닥쳐오지만 이 소통, 이 나눔이 바울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의 돌이킴, 이 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행복인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이 위로를 좀 누리고 계십니까? 상황과 상관없이요 저는 지난주 수요일날요 수요예배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수요일 오후 6시 11분 한 성도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이렇게 딱 받았더니요 조금 수줍어하는 목소리로 목사님 저예요 오늘 남편이랑 수요예배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그 성도님하고 있었던 사건이 딱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요? 축하합니다 저도 일찍 가서요 환영할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지난 12월 25일날 제가 성탄 설교를 나눌 때에 5학년 여학생이 할머니에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머니 우리 천국 가요 또 복음을 전해줬던 그 아이 그리고 그 장례식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장례식 갔더니 초신자 어머니께서 목사님 저 너무 슬픈데요 기뻐요 말씀을 나누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저희 남편이 이제 교회 가기로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거든요 작년 작년에 작년 겨울에 그런데 이제 주일날 일하시고 쉬는 날이 화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현장 예배를 어떻게 옵니까? 못 오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뭘 결심했냐면 목사님 3월 계약할 때가 되면 제가 쉬는 요일을 주일은 안 되고 수요일날 바꾸고 수요일날 나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신 거죠 여기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 만이에요? 7년여 7년여 7년 만에 현장 예배 나왔습니다 많은 말씀하지 않고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암흑의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내겠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이 성도님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나눴습니다 수요일배 전이었거든요 저희는 이미 은혜를 다 받았어요 수요일배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인사를 나누면서 그날 수요일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딸의 간절한 사랑이 그 기도가 또 아내의 이 기도가 또 교회의 관심이 한 영혼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지켜보내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이 안에 바울이 경험했던 진실한 사랑이 이 안에 있었고 또 바울이 경험했던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구나 사랑과 회개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와 사랑이 있구나 보고 느끼며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해야 할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밤에 그 위로와 기쁨을 구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구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마지막 우리 한 구절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실장 6절 말씀 강조된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뒤도가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안에는요 바울의 수고와 애슴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돌이킴과 또 그 마음 헤아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위로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 먼저 저 좀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가장 첫 번째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 정말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면 뭔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힘들고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위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시간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말을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풍성히 경험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위로를 가족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디오도가 경험했던 또 바울이 경험했던 그 위로와 기쁨 느끼며 하나님 나도 그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소망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